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레벨업이다 이거는 야 퀸 하나만 줘봐 퀸 퀸 하나만 아 민포야 아니 이런 맙소사 저런 저 이거 저거 연패로 갈게요 2-1에 용병이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패 용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애들 만나면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카밀 팔고 세주안이 올려서 난동꾼 받고 얘한테 용병 줬어도 됐는데 왠지 이길 것 같아서 안 그랬어요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? 잠깐만 잠깐만 어어? 직스야 직스야 그렇지 카밀 이성 안 띄울게요 근데 애들 다 네 마리면 카밀 이성 띄워도 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 하지마 용병 하나 더 있어 그런 생각 하지마 아 이게 퀸 먹어왔는데 퀸이 있네 근데 장갑도 괜찮아 뱅플 하나만 오용병으로 연패하자 아 라이엇 감 없네 진짜 얘네 에? 그냥 하나 넣어 줘라 실시간으로 감 없네 진짜 아니 왜 항상 왜 용병할 때 약한 상대를 생각하고 약하게 가면 그 상대는 왜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건가 롤 체계 미스테리 왜 항상 걔가 가장 마지막인가 아 갱플 나왔어 잠깐만 야 오용병 오용병부터는 연패를 할 수 있음은 하고 지면은 어쩔 수 없고 아니야 이기면 이기면 어쩔 수 없고 5코 한 마리 10골드 야 오용병은 지는 것도 품격이 있네 그냥 보상이 나 이거 알았다 이거 탐켄치 이거 다음 턴에 실버 증강채로 용병 나오고 여기 탐켄치 들어가있다 아닌가? 다음 턴에 무지개 용병 나오나? 알았다 어 만났어 너 너 오용병도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너 어디 용폐 용병을 하려고 그래 너는 여기서 깨라 여기서 깨라 너는 너 용병 아니잖아 너 용병 못하잖아 너 오케이 연패 끝 어 진짜야 진짜야 이제 피관리 해야 돼 이거 칠용병 확정이니까 탐켄치만 먹으면 칠용병 확정이니까 이제 피관리 하자 이거 다음 턴에 7렙 찍고 풀리롤 할게요 이제 레벨업 치고 갱프리랑 미포 2성 띄워야돼 어 미포 붙었네 좋아요 완성 아이템 하나 조합 아이템 두개 오케이 자 됐다 자 큰거 옵니다 지금 큰거 와요 와우 구경왔네 아 이게 탐켄치가 안 나오네 아 이게 갈리오로 나오네 이런 만품템이 총검으로 나왔구나 탐켄치 주면 되겠다 총검 8렙 가서 사기 주사위 한번 쓰자 탐켄치 누구한테 박아야되는지 봐야겠다 탐켄치 일라오이한테 박으라는데 이거 나올래나 제발 탐켄치 제발 라이옷 감 있냐 아 라이옷 감이 없네 이게 감이 없네 라이옷이 게임 터졌다 근데 아 이거 탐켄치 어떻게 어떻게 안되냐 탐켄치 하나만 어떻게 주면 안되냐 진짜 나 리롤 칠 돈 없어 나 이제 9렙 가서 찾아야돼 이거 갱플 3성 띄울 겸 갱플 3성 띄울 겸 탐켄치 리롤 해볼까요 8레벨에 갱플 3성 띄울 겸 갱플 3마리만 찾으면 되잖아 일단은 이걸로 바꾸고 한안동꾼 바꾸고 일단은 여기서 탐켄치 너만 오면 고 P15 딱 맞춰줬네 이거다 탐켄치 아 진짜 감 없네 라이옷 이거 갱플 3성 노릴 겸 리롤 쳐야겠다 일단 요렇게 가고 들어가시구요 도장 또 나왔어 탐켄치 아이 라이옷 감 없네 진짜 얘네 이거를 꿀잼으로 만들 수 있는걸 이거를 안해네 여기 용병 겹친에 죽었어 일단 용병 겹친에 사망 갱플 얼마나 겹쳤는지 보자 없고 없고 갱플 없어 오케이 자 이러면은 도장을 누구 줘 아니 용병을 얘밖에 줄래 없는데 징크스 밖에 아이 레벨업 쳐 그냥 뭘 줄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 레벨업 쳐 칠용병 가 거결이랑 이제부터 탐켄치 템 에? 뽑아올 때 거니까 네 자리는 제가 좀 이따 바꿀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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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갱플 비는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어 탐켄치 그렇게 안나오더니 괜찮아 이거 탐켄치 먹이 못먹여 장갑이 또 나왔네 어 예자리를 뺄 수가 있다 고물상 하나 받을까 도장은 안 만들고 일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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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뽑아봐 갱플랭크 나 집안이 지금 가난하다 갱플랭크야 집안이 가난해 돈 좀 벌어와 네가 네가 벌어와야 돼 네 도장을 벗길 수가 있어 그래야 어 도장 왜 이렇게 도장 그만해 자리가 없어 도장 그만해 블루 좋다 블루 탐켄치 보건미포 오케이 야 이거 나 도장 나오면 안되는데? 이거 줄레가 없는데? 일라오 해줘야겠다 침장 주자고 아 이거 징크스템 아직 안만들어가지고 이거 장갑으로 징크스템 하나 보려고요 징크스가 지금 투템이에요 지금 블리츠도 하나 팔아야돼 아 블리츠 자리 하나 비는구나 들어가시고요 아 맛있다 그러게요 맛있다 징크스 피바라기 좋고 피바라기 무대 좋아 아이고 저런 무대라도 가자 무대 가고 이러면 그냥 만들어도 되겠는데? 아니야 복원무대 미포 가자 그리고 이 자리에 저격수 받아 어 탐켄치 나왔어 아니 탐켄치가 나왔어? 이렇게 하고 이거 징크스템 하나 보자 지금 칠룡병 보상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 안해도 돼 굳이 지금 리롤 안쳐도 돼요 이자 깨고 리롤 안쳐도 돼 그래도 이겨 근데 질 수가 없어 지금 돈 아껴 야 니코 나왔어 오코 삼성 뭔가 하나 볼까? 탐켄치 먹이 먹이지 마 안 나오네 죽지마 오케이 안 죽은 거 너무 좋다 안 죽었어 뱅플은 띄워야 될 거 같아 좀 불안해 탐켄치를 키운 게 아니라서 아 모렐로는 좀 아쉽네 야 도장 그만 줘 줄 칸이 없어요 그만해 야 니코 나왔어 이거 징크스 삼성 보기 쉽겠는데? 탐켄치 삼성? 야 여기서 니코 하나만 더 줘 니코 하나만 더 까비 아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야 탐켄치가 붙겠다 탐켄치 두 마리 찾으면 끝이잖아 끝나진 않는데 돈 다 쓰자 갑자기 징? 갑자기 징? 갑자기 징크? 야 하나만 더 어?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써줘 야 니코 하나 더 있어 뭐야 탐켄치도 설마 아니 도장을 줄 래가 없네 설마 탐켄치도 침장 하나 그냥 만들자 도장을 줄 래가 없잖아 야 미포 버려 돈 봐 징크스 야 왜 이렇게 늦어 찍는 게 찍어버리지 컷 한 한 방이면 충분한 찍어버리지 이거 징크스 앞에 나가지고 어차피 밤 끝이라 안 죽거든요 징크스 앞에 나가지고 맞아서 스킬 쓰자 이거 안 죽어 징크스 어차피 내 딸기 어? 아 이런 이런 안 나왔네 저런 아 뭐야 소풍 뭐야 안돼 안돼 빨리 맞아서 끌려나 그랬는데 아 소풍 뭐야 감 없네 얘 너는 찍어버려야겠다 찍어버리지 이게 감 없는 녀석 어 뭐야 안 끝났어? 잠깐만 여기서 탐켄치 하나만 아 징크스가 왜 나와 삼성 떴는데 너는 너가 왜 나와 이거 비싼 거 일단 하나 먹자 비싼 거 그냥 하나 먹어 탐켄치 하나만 아니 맙소사 야 야 삼성 갱플 먹어라 엥? 먹어라 너는 먹을 자격이 있다 터풍 안 떴죠? 자 각오해 찍어버리지 들어가시고요 야 86만 데미지 뭐야 탐켄치 자 그래서 오늘은 아 네 접니다 알아봤어요?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채용하겠습니까? 29 30 30 30 30 30 3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